네 안녕하세요 묵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80장 이집트에 내린 재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재앙 2년이 지나서 주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도록 하셨다. 모세가 가서 바로의 궁에 이르렀다. 그가 자기를 보낸 주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으나 바로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위의 권능을 행하셔서 바로와 그의 백성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주께서 아론의 손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구들과 하천과 강들이 피로 변하게 하셨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기르기 위하여 와서 그들이 물둥이를 안을 보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들이 잔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자 잔의 물이 피가 되었다. 여인이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양식을 만들려고 하자 그 모양이 피로 만든 것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개구리 재앙 주께서 다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물들에게 개구리들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개구리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자 그들의 배가 개구리로 가득했고 그의 개구리들이 강에 뛰어다니듯이 그들의 배 안에서 뛰어다녔다. 그들이 마시는 모든 물과 요리하는 모든 물이 개구리로 변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들의 땀에서도 개구리들이 나왔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돌이키지 않으셨고 주의 손이 온 이집트 사람들을 향하여 뻗어 있어 그들을 모든 무거운 재앙으로 치셨다. 이 재앙 주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고 그 이가 이집트 땅의 두 큐빗 높이나 되게 하셨다. 그 이가 매우 많아 사람들과 가축 몸에 있었는데 이집트의 모든 주민과 왕과 왕배에게도 주께서 이를 보내셨다. 이집트가 이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주의 화가 돌이켜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이집트 위에 뻗어 있었다. 짐승 때의 재앙 주께서 들의 모든 종류의 짐승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들이 와서 온 이집트 사람과 가축과 나무와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였다. 주께서 불뱀과 정갈과 지와 쪽제비와 두꺼비를 땅에 키는 다른 것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파리와 말벌과 이와 벌레와 모기가 각각 종류대로 떼를 지어 날아왔고 모든 파충류와 날개 있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이집트에 들어왔다. 이와 파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과 귀로 들어갔다. 말벌이 그들 위에 와서 그들을 쫓아냈고 그들이 그것을 피해 그들의 안방으로 들어가면 말벌이 그들을 쫓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대로 인하여 숨고 문을 잠그자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술라누색의 명하여 올라와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은 긴팔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사람의 규빗으로 십규빗이었다. 그것이 지붕 위에 올라가 석가래와 천장을 뜯어 그것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손을 뻗어 자물쇠와 문빗장을 거두어 이집트 집들의 문을 열었다. 그 위에 짐승대가 이집트 집들로 들어가 그 짐승대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이 그 일로 크게 근심하였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주의 화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돌이켜지지 않았고 그분의 팔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뻗어 있었다. 이렇게 신기하네요. 바다에 있는 술라누 술라누신 뭔지 저는 처음 처음 듣고요. 그것이 긴팔이 있었는데 문어나 이런 것일까요? 오징어나 이런 분류? 참 신기하네요. 술라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라누. 다음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좀 안 좋고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기균도 좀 있습니다. 전염병 재앙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집트의 전염병이 창궐하였는데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떼와 양떼와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에게 풀을 먹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 가운데 열 마리 중 한 마리만 남았고 고세 내에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 중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몸에 그들의 피부를 터지게 하는 악성 종기를 보내셔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발바닥부터 정소리까지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다. 그들의 몸에 많은 종기가 있어 그의 몸이 썩고 악취가 날 때까지 쇠약해졌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주의 화가 돌이켜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온 이집트 위에 뻗어있었다. 우박과 불재하 주께서 매우 무거운 우박을 보내셔서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포도나무를 치고 그들의 과일나무를 부수고 그것을 말려 그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모든 푸른 채소도 마르고 죽게 되었으니 이는 우박 가운데 섞인 불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우박과 불이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불과 우박이 죽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모든 어린 사자들인 진이 빠졌다. 주께서 수많은 메뚜기 재앙 주께서 수많은 메뚜기들을 보내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셀과 살롬과 갈골과 가골레와 메뚜기들을 그 종류대로 보내셔서 메뚜기 때도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박이 남긴 모든 것을 먹어 치웠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메뚜기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것들이 밭의 산물을 모두 먹어 치웠지만 그들이 메뚜기들을 많이 잡아 그것들을 먹으려고 소금물을 쳤다. 주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일으켜 모든 메뚜기들 소금을 친 것들까지 가져가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우리가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곡물들을 이런 식량을 다 먹어 치운 건 알지만 그 메뚜기 때를 이집트 사람들이 먹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홍해에 이렇게 몰아낸 거는 이런 내용은 없죠.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이집트 경기 안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참 신비합니다. 흑암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 외에 흑암을 보내셔서 이집트와 바드로스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어 사람이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입으로 가져가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주를 배신한 자들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과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서 굶주려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한 자들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다. 주께서 흑암이 있는 3일 동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장사했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집트에서 3일 동안 그 흑암이 매우 심하여 그 흑암이 왔을 때 누구든지 서 있던 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앉아있던 자는 계속 앉아 있었으며 누워있던 자는 같은 상태에서 계속 누워있었고 걷고 있던 자는 같은 장소에서 땅 위에 앉아있었다. 그 어둠이 물러나기까지 이 일이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참으로 참혹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뻗치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절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꼭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월절 그 흑암이 날들이 지나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보내서 말씀하셨다. 너의 절귀를 기념하고 너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보라 이는 내가 밤중에 온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첨난 것을 사람의 정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6월절 어린 양을 보내보면 내가 너희를 지나가래라. 이스라엘 자선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따라 그들이 그 밤에 그렇게 행하였다. 초태생의 죽음 그 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아 제가 아까 장자라고 읽어야 되는데 정자라고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몸이라 좀 이해 바랍니다. 장자입니다. 정자가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치셨다.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와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 전역에 큰 부르지즘이 있었으니 이는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집의 벽에 새겨져 있던 이집트의 장자들의 형상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이 일이 끼쳐내 죽어 그들이 그들의 집에 장사한 그들의 장자들의 뼈도 그 밤에 이집트의 개들이 그것을 긁어모아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끌고 와서 그들 앞에 던져졌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 화를 보고 온 이집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집트의 모든 가족이 그의 밤에 통곡하였는데 각 사람이 맞이인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위하여 애국하였다. 그 밤에 이집트의 소란한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렸다. 바루의 딸 바시아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밤에 바루의 딸 바시아가 왕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찾으러 그들의 집으로 나아갔다. 바시아와 왕 그들이 그들의 집안에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것을 발견했다. 바시아가 모세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너를 기르고 너에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냐. 그래하연 네가 이 화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임하게 하셨느냐. 모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분명 주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또 당신에게 내린 것이 있습니까? 그 여자가 없다고 하였다. 모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의 맛이지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고 이집트 가운데 어떤 화도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내가 왕과 나의 형제와 온 가족과 신하들에게 이 화가 임하였다. 그들의 마지가 이집트의 모든 첨난 것과 함께 죽은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와 그의 가족과 신하들과 이집트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여 이 화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냄. 이집트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자손 중 얼마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이러나 너희 형제들 이 땅에서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의 모든 소유와 함께 데리고 가고 그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고 다만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죽게 기도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의 장자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명하셔서 당신이 살게 하여 당신에게 그분의 큰 힘과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루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명하였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보내려고 힘을 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어가고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명하신 맹세하신 대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양들과 소들과 보물들과 보물들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밤에 떠나기를 지체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보내려고 그들에게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밤에 떠나야 하다니 우리가 도둑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을 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의 옷을 벗겼다. 모세가 급히 일어나 이집트의 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요셉의 관을 가져와 그것을 들고 갔다. 이스라엘 자손도 각기 자기 아버지의 관을 메고 각 사람이 자기 집하의 관을 메고 갔다. 이것으로 80장이 마무리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장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아버지의 영원함을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것으로 80장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